겨울 여행 오직 싶은 초특가로 미리 준비하는 습관 셋 기다린다 둘 기다린다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 박람회 여행 잘하는 습관 하나 하나투어 하나면 돼 안녕하세요 하나투어 모델 박보검입니다 11월 7일부터 3주간 열리는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 박람회 다들 알고 계시죠? 전세계 초특가 여행 상품을 예약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박람회 오픈 기념으로 내 사람 백임과 함께하는 저만의 팬사인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올 겨울 여행도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 박람회와 함께 하실 거죠?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투어 모델 박보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